으 으 암남 낸 낸 낸 낸 낸 낸 매일 매일 먹는 이유식 맛이 어떤가요 엄마가 만들어준 이유지 마셔서 어떤가요 아 이웃이 뚜껑을 가지고 노는 우리 김민 입니다 이거를 드시마요 그거 말고요 뒤에는 엉망이고만요 니니가 저지를 해서 뒤에는 엉망이에요 엄마妈 니나 엄마 아문 응 이거는 주시지요 5 아 아 분 마시는을 먹고 있는데 왜 그러 실까요 김민? 왜 그러시지? 이거를 좋아해요? 왜 그러지? 혹시 뚜껑이 맛있나요? 뚜껑에 다 바르고 먹으시는 건가요? 왜? 오늘 왜 그래? 김민? 왜? 뭐 불만이야? 뭐 불만이 가.. 왜? 왜? 오빠! 그거 다 하고 가야지 무슨 사진 하나만 보여줄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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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아! 현아! 왜? 동생 좀 왜? 민아! 오빠 왔다! 오빠! 오빠야! 까꿍도 해서 까꿍! 까꿍! 이거 뭐야? 이유식이지? 까꿍! 뭐야? 오갈은 물 아? 오빠 어디있지? 깍꿍! 우루루 깍꿍! 어디 이렇게 갔다고? 오빠가 어디 타고? 우루루 깍꿍! 우루루 깍꿍! 리나! 우루루 깍꿍! 에이! 오빠가 오니까 또 좋네. 기분 좋네. 우루루 깍꿍! 우루루 깍꿍! 네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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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네. 이유식 먹고 있어요. 아이고, 맛있어요. 맛있어어어. 맛있어어어! 우루루 깍꿍! 우루루 깍꿍! 어디 좀 갔을게? 어디 가요? 우리 커서 진짜 예쁘겠다. 커서 예쁘겠어? 아, 웃는 게 진짜 너무 예쁜데? 웃는 게! 엄마! 리나! 쨈쨈쨈쨈쨈잼! 쨈쨈쨈쨈! 건지건지건지건지! 아, 뽀뽀뽀뽀뽀! 김 랜 오빠 어디 갔어 또?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오빠가 어디 갔을까?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해버리나?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에 잠자고 아빠 주름 살펴줘라 해님 보면서 짝짝꿍 딸내보면서 짝짝꿍 현아 ! 애기 유리? 응 리나 이거 봐봐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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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리나 엄마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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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아 띠용 오빠가 뭐 이상한 거 가져갔다 응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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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아 엄마 우리 아기 우리 린이 먹는 치즈도 사 왔어 좀 이따 치즈 좀 먹자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응? 아 왜 왜 왜? 턱 빠진 먹는 게 아니란다. 엄마가 꿍 잼잼잼잼 언제 할 거야? 곤지곤지랑 짼잼잼잼잼 곤지곤지 어제보단 잘 먹네 진짜 얼굴에 다 묻히고 먹기 얼굴에 다 묻히고 먹기 여기 기술 현아 니니 왜 잠 와? 잠 아까 잤는데? 오빠 뭐하는거야? 김니 뭐하는거야? 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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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 하나 더 근데 이게 더 커가지고 이건 다 물렀어 뭐야? 속에 물렀거? 두개 다 물렀어? 근데 이건 더 작은거 어떻게 알아볼게 혹시 터트려가지고 혹시 안에는 물먹는거 아니겠지? 아니야 터트려진 터트려진 않을거 같은데? 그럼 니니 줄게 이거 큰게 더 유빈이가 좋아할게 이거 뭐야? 느낌이 이상한데 뭐지? 안에 내가 먹는 물이 들은건가? 그래서 터트려서 그 안에 있는 물 먹을래 그런거 아니지? 호기 대놓고 물 먹었다가 혹시 설사하는거 아니지? 그냥 호기 저쪽에서 나 터트려가지고 떨어트려봐 떨어트린 소리 좋아한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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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서 한번 튕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어 또 해봐 니니 이거 봐봐 니니아 니니아 물풍선 아니 떨어뜨려 소리는 아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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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똥지 왜 거기 들어갔냐 읏 trump 이렇게 히히히히히히히 응 흵 좋은 Cyr1 пользователя 하이힜 아하핳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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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뜨린거 좋아해 아하 누나 여기 한번 해볼게 누나 누나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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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터지는거 아니냐 아니야 고보채들이 뭐 떤졌다구 그 터져 많이 먹었다 띠용 띠용 그만 먹자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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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혹시 부어지는 것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위나이 잘 먹었어요~~ 잘 먹었어요~~ 물풍선 때문에 잘 먹었어요 애기가 들긴 좀 무거운가 보다 응? 애기가 들긴 좀 무거워 이거는 좀 무겁겠지 들었어! 응 입으로 가지 근데 고무줄을 먹으면 안돼 고무줄을 먹으면 안돼